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불교의 봉의 특심이었던 스님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책을 써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해경스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버님은 영천중립사의 주지 스님이셨고 형님은 영천은혜사의 오산 불교학교에 다녔고 나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하양의 큰 집에 살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독경소리와 범정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달밝은 밤이면 아버지와 스님들 그리고 가족들은 탑두리를 하며 연보를 일고 합창하고 뒤를 쫓았습니다. 뜻도 의미도 몰랐지만 달란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먹장구름이 몰려와 어머님은 막내동생 출산 후 산후조료가 잘못돼 병이 드셨습니다. 대구 동상병원에 다니시면서 사랑채는 한의사가 끊임없이 출입했고 이 와중에 가산만 탕진하시고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 아버지마저 정심식사 중에 피를 토하고 유언도 없이 돌아가셔서 나는 정신을 차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아가 된 나와 동생은 아버님과 친분이 있던 삼위승 예비스님이 거두어주셨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3학년이 된 나도 절로 들어가 삼위승이 되었습니다. 그 후 경북 울진의 산간 오지에서 승려생활을 하던 중 교사들이 기폐하는 울진중학교 삼진분교에서 교사 자격이 있는 날을 주민이 간청해 타유로 교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름 울진의 한 교회에서 수련의 장소로 교실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저는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 몹시 고마워하시며 그 당시에 울진군 온남면 매아교회 권찬수 목사님이 정심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살펴보시더니 선생님, 제가 느끼기엔 선생님께서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님 헛수고 마십시오. 나는 뱃속에서부터 부처를 섬긴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하가 치면 나는 목사님, 나도 목사님의 머리 깎고 중이 되길 불공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 해봅시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역사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승려가 되었고 대한불교 종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나는 세계적 불교국가를 두루다니며 신라와 고려의 흥안계에 융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나라의 흥앙에야 이 나라가 번창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서 세퇴하고 있는 것은 불교 승려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란 생각에 나는 불교 대학 설립을 강력 추진했습니다. 나는 불교계의 유명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10억 원의 토지도 기증받고 일본 불교에서 10억 원 기부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교단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악화로 인해 내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대학 설립은 수표가 되고 거금 시주를 약속하기로 했던 대기업 회장 역시 부도로 수감되고 말았으니 돌이켜보면 이 역시 불교의 포교를 막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연불과 참선, 불경공부로 일관되었습니다. 도서관에는 하엄경, 법화경, 승엄경, 원각경 등을 빌려보았습니다. 도서 대출은 군 복무 중인 경비교도대원이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내가 대출 신청한 책은 없다고 하면서 기도원협회가 발간한 신약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 대원에게 신청한 책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경비교도원은 불경은 이미 다 대출되어서 없다고 말하면서 심심하실까봐 성경 가지고 왔으니 한번 읽어보시죠 라고 성경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 어려운 불경을 별사람이 없는데 다섯 권이나 신청했는데 한 권도 없이 다 대출되었단 말이오 라고 말했더니 그는 스님 전세계의 수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에도 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개심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은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나같은 골수 불교 스님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들의 여류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빠져들었고 말로 못할 큰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성경에는 평소 그렇게 알고자 원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수없이 많은 감동과 나의 불교 신앙과의 갈등에 몸부림쳤습니다. 1984년 8월 20일 형기를 마치고 달성고내는 장수사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후라 번뇌와 고뇌에 몸부림쳤습니다. 한편 나의 불교 공부가 부족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순천 송강사를 찾아가던 중에 교사 시절 동료였던 무신론자 언두기 선생님을 찾아가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해경스님, 송강사에 가도 그 번뇌는 사라지지 않지요. 기독교 복음은 한 번 들어오면 점처럼 버리기 어렵다던데 돌아서려거든 한 나이라도 젊어서 돌아서시오라는 좋은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가 말해준 충고로 나는 마음이 가벼워졌고 용단을 내려 기독교로 개정키로 결심하였습니다. 불교에서 죽음에 대해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란 숲속에서 한 젊은 가부가 애통하며 울고 있었다. 외아들이 죽어서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었다. 석가모니는 젊은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고 이로이 말을 하였으나 그 여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석가모니에게 부처님이시여 내 애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언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어서 석가모니는 자매여 일어나서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의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너희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젊은 가부는 기뻐서 마을로 힘있게 걸어갔다. 그런데 저녁의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젊은 가부는 빈손으로 힘없이 돌아왔다.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돌의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자매여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따라 일어나서 인연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는이라 이와 같이 불교는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순리적 사실에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석가모니의 한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 인성 가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 숙명이라 수용하는 인간 한계를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부하려 생명의 신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인간 생사 하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 생사 하복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해답도 열어주셨습니다. 내 인생 3분의 2를 달려가다 개종하기까지는 말 못할 아픔이 컸지만 이것은 나 자신의 양심의 해방이자 자유를 찾은 획기적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1984년 9월 29일 수요예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잔송화를 부르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안과 영생이 있는 곳이라 느껴졌고 내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참여하는 뜻으로 나는 불교의 비진리성과 개종 경의를 밝히는 극락의 불납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등의 책을 썼습니다. 내가 이 간정을 쓰는 것은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에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며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픈 마음에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길입니다. 지금까지 해경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